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요.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처럼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거래한다는 거 아직은 다소 생소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자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출범한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죠. 네, 디지털 자산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당연하죠. 이런 가상 자산이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범한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좀 다릅니다. 가상의 자산이 아니라 실물 자산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토크나 시켜서, 즉 조각조각 쪼개서 디지털로 사고 파는 플랫폼입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부산시 공모로 선정된 기업들의 연합체입니다. 주주 구성을 보면 하나은행 등 금융권은 물론이고, 기생충을 만든 바른손, 뽀로로 제작사인 오콘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이들 기업이 참여하는 이유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영상물과 캐릭터 등을 디지털 상품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들이 만든 그런 상품들, 애니메이션 이런 것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있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물론이고 술, 유명한 술이나 또 유명한 셰프나 셰프들이 만드는 음식, 또 예를 들어서 유명인과의 한 끼 식사 이런 것, 거의 모든 종류의 무형, 유형의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기존의 레가시안 산업에도 디지털 자산화 되는 게 충분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권 거래 쪽이라든지 현물 자산이라든지 이런 쪽. 마크 주커버그와 점심을 먹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해외 유행사는. 그러면 거기에 내가, 그 자체에 내가 투자할 수 있다는. 네, 그 자체에 투자할 수 있는. 어이, 아주 생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루나 사태, 예를 들면 가상화폐, 아직 디지털 거래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있긴 하거든요. 여기다는 우려는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많은 투자자들을 울렸던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용 씨는 아직도 몬테 네그로에 머물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를 피하고 있죠. 또 미국의 FTX 파산에서 보듯 일부 거래소의 부도덕함은 가상 자산 시장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 이런 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예탁 결제 업무와 상장 평가, 시장 감시 기능은 부산시는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운영되는 분권형 구조입니다. 자, 요즘에 사실 아직도 수도권 일극체제, 최초라는 이름은 여전히 수도권, 또 서울에 많습니다만. 그런데 자산 거래소가 부산에 생겼다, 매우 고무적이고, 그 원동력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요. 금융이라든지 혁신, 디지털 이런 게 붙는 건 다 수도권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부산시가 5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거래소 공모를 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점을 꼽았습니다. 또 현재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기업이 설립되는 등 민간에서의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아직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부산 디지털 금융 허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 비덱스와 같이 은행 역할을 하는 기업은 하나의 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항만 등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고 있어서 부산이 수도권과는 다른 또 다른 경쟁력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대표 거래소 5곳과 연맹을 맺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금융도시 허브에 꿈을 꿨던 부산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고, 무엇보다도 확장성이 있고, 100% 민간 자본이죠?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감시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 없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의 보통 거래소들은 자기들이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따로 법인을 설립해서 상장도 검증을 따로 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맡긴 돈을 예탁하는 기능도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